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장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9월 1일자 판례공부 형사 수분양권 매매와 배임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7월 8일이고요. 사건 보료는 2014도 12104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배임 미수 사건이고요. 그래서 피고인이 상고를 했는데 파괴가 완성됐죠. 그러니까 무죄로 아마 바뀐 거죠. 이 사건은 업무사 횡령 배임 사건입니다. 명의시작과 이런 거죠. 보시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수분양권을 매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분양권 매매를 많이 하죠. 그래서 매매한 다음에 그거를 건설사에 가서 분양자 면의 변경을 하거나 혹은 나중에 분양받고 나서 분양된 거까지 다 내고 나서 등기할 때만 이제 판 사람한테 돌려주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피고인들이 수분양권 매매를 한 다음에 이게 자기 것이 아닌데 매매한 다음에 그 분양받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출이 지금 배임이 아니냐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수분양권 매매에서 등기 이지 문제가 타인의 사무라고 본다면 배임이 되고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면 그냥 채무불이행이지 내 소유 물건에다가 대출받는 건 문제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이중매매는 타인의 사무가 아니다. 이게 이제 지금 계속 나오는 판결이죠. 지금 이중매매 관련해서 타인의 배임에 관련해 여러 가지 지금 판례들이 쭉쭉 나왔었죠. 이중양도, 양도담보, 대물변제 예약 다 나오는데 다 안됩니다. 다만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해서만 유일하게 배임죄가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사건에서 계약의 본질적이고 전형적인 극부의 내용이 타인의 사무가 되는 것이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고 예를 들어서 지입계약상의 자동차 지입계약, 차량등록사무, 관리사무는 타인의 사무죠. 그런데 수부장권 매매 시에 등기이자 오면 타인의 사무 아니라고 본 겁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 본 거죠. 그래서 배임죄 안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유죄 안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 이중매매와 양도담보, 대물변제 약정 이거 모두 타인의 사무 아니라고 대법원 판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고 유일한 얘기가 부동산 이중양도만 유일하게 예외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수부장권 매매도 타인의 사무 아니라는 거. 이게 추가된 거죠. 그러니까 이중매매, 양도담보, 대물변제 약정 다 안됩니다. 지금 타인의 사무 다 안됩니다. 오로지 부동산 이중양도만 타인의 사무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수부장권 매매도 안된다.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 혹시라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하여튼 이중양도, 이중매매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쭉 판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